그날이 왔습니다. 벌써! 함께 하실 겁니까? 예! 지금 바로 이곳을 보내가자마자 호라인을 벌어냅시다. 우리끼리의 배신은 이제 없습니다.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! 화요뿐의 왕은 강화뿐입니다. 갑시다! 그러면 고고시! 그건 뭐야 근데? 문 열리는 겁니다. 왜 이것들이 어디서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 거야? 어? 어디서 작당을? 진짜 야! 원숭아 메뚜기는 별거 없이 그냥 죽는 거야? 뭐가 있겠지? 뭐가 있겠지? 나 어떻게. 어? 이게 스킬을 하는 거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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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하지 맙시다! 여러분 도망하지 맙시다! 도망하지 맙시다! 원숭이 아웃. 원숭이 아웃. 아! 아!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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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보자. 야, 기린. 원숭이가 운명하셨습니다. 저 호랑이 저기 있어. 아! 호랑이! 기린! 가라! 쟤 뭐야? 시린 호랑이한테 붙었어? 호랑이! 기린! 쟤 뭐야? 시린 호랑이한테 붙었어? 야 정말 못살겠다 진짜 못살겠어 정말 너무하다 저런 한심한 초식동물들 야 호랑이! 도끼야 빨리 와 너 기린을 믿냐? 나를 믿어야 됩니다 기린 우리가 보낸 스파이야 기린 우리가 보냈어 기린이! 혹시 저 받아줄 생각 없으십니까? 뭐야? 제가 있으십니까?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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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내 호랑이 쟤 쟤 쟤 쟤 쟤 쟤 잠깐만 중국이 형 그 둘을 놔두고 우리한테 오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저 둘을 우리가 같이 채달하겠습니다 저 둘을 우리에게 맡겨 형 왜 거기 꼭 있으려고 해 형 저 둘은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각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지금이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어요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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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내가 일단 이리로 오겠어 자 내가 일단 이리로 오겠어 오케이 어떻게 하지 마 어떻게 여기야 어떻게 여기야 어떻게 여기야 어떻게 여기야 어떻게 여기야 저쪽에서 많은 싸움 일어나면 그래 좀 바래요 저쪽에서 많은 싸움 일어나면 그래 좀 바래요 야 잘했어요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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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없앴어야 돼 너는 없앴어야 돼 잘했어 잘했어 거봐 거봐 끄지마 내가 끄지마 내가 끄지마 끝 다음 지는 너 진짜 배신장이 제사이 오고요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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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제가 붙잡습니다. 가면을 갖고 와야지. 가면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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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! 저는 그냥 풀이나 뜯어먹으면서 평화롭게 살겠습니다. 저 씨를 쓰지 마세요. 그래! 저는 그냥 평화롭게 풀이나 뜯어먹으면서 살겠습니다.